괜찮겠지 자 뒤에분들 이거 소감복음 떨어지세요 유튜브에 올라갈거에요 가자 가자 어 무섭다 아 아 아 놀이기구하고 안맞는가봐 아 아 아 어떡해 자 제 얼굴은 보지 말고 앞에 얼굴 보기만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00 어어 реб으로 오우 오우 웨어 고맙다 멋있다. 멋있어. 자, 뒤로. 뒤로. 아저씨와 이번엔 여기까지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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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보셔요. 이제 한 번만 더 올려주셔드릴게요. 자, 하실 때는 오른쪽입니다. 핸드폰 가면 이제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. 또 하세요. 빨리 가실게요. 네, 맞아요. 아직 가까울 수 없어요. 잘 좀 출발하십시오. 오늘 어떤 유화의 말씀을 있구요. 선사기는 앉았다. 하나님과 옆에 있는 선사님과 받으시고 모두 본인 뒤쪽으로 붙여주세요. 이제 오늘 비롯한 30분. 나라가지는 전체로 터질지 않습니까? 이정도 이해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. 신나인들은 우리보다 신나인들은 우리보다 잘들면 4점으로 통해 정우영의 차량에서 올라가야 따라갈게요. 신나인들은 praticamente 신나인들은 어떻게 해. 안녕. 아, 이 기분 정말 싫어. 이 기분 진짜. 이게 진짜. 아, 떨어지는 느낌이. 온 김에 타는 거지 저 이거 안타요, 원래. 그냥 둘은 찍고 말라고 했는데 아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집에 보다 왔습니다. 아 경신은 좋은데 아 진짜 이거 아니네 아 진짜 개기통인 것 같아 아 아 일주일 오신 분들 안녕하세여 여러분들은 지금 스카이 드레싱을 최선옥시 정상에 붙잡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 분들은 모두 다리 앞으로 쭉 다리 앞으로 쭉 쭉 쭉 쭉 아 좋아요 여러분들 모두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여러분은 올라가시는데 이제 한 번 더 보면 목소리만 하죠 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으아아아아아아악 또 돌발 그냥 카우치 잡을 안하고 진짜 어 나 진짜 눈물 나와 진짜 어떻게 진짜 아... 안아가겠습니다. 아... 아...어떻게... 진짜 나이... 아... 아... 이제 앉아서 가다가 할게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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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